여러분 안녕하세요. 미래의 돈을 만나보는 퓨처머니에요. 오늘 처음으로 저희가 라이브로 진행을 합니다. 오늘 2월 29일 지금 오후 6시 3분이구요. 대협회는 샌드뱅크의 백훈주 이사 나와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굉장히 지금 이 방송을 하는 이유를 아시겠죠? 워낙에 분위기가 뜨거우니까 방송을 안할 수가 없는 환경이긴 하죠. 라이브가 익숙하지 않으신가? 라이브는 경험은 많이 없습니다. 보통 녹화방송 저도 많이 하고 라이브 했을 때 유튜브는 조금 더 편하게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좋아요. 라이브가 제 성향에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소리가 혹시 나가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확인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구요. 일단 지금 어떤 분이 블루세일러님이 말씀하시는데 즐거우시죠? 근데 은근히 이렇게 이 분야에서 암호화폐 업계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저같은 사람들은 그렇게 기뻐하거나 뭐 이런 그럴 새도 없었을거에요. 사실 저도 그렇구요. 가격이 올라가는 건 물론 좋은데 저도 물론 비트군을 갖고 있으니까 좋긴 한데 그만큼 더 바빠지는 게 있거든요. 뭐가 바빠요? 방송국에서 전화오나? 그런 것도 있고. 일단 우리가 바로 불렀고 오늘. 네 오늘 이제 여기 오게 된 것도 그런거고. 선별전화 오늘 아침에 9시 이전도 아니고 한 11시쯤 했나? 그래도 된다고 하셔서 너무 감사하고. 맞아요. 그리고 투자자분들이, 고객분들이, 서비스 고객분들이 다 물어보는 게 너무 많아져요.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팔아야 돼요? 더 사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언제까지 갈 것 같아요? 이런 것들. 그분들을 갖고 있는 분들이에요? 그렇죠. 저희 서비스에 갖고 계시기도 하고 아니면 그냥 개인적으로 가지고 계시는데 커뮤니티를 저희가 운영을 하잖아요. 이 암호화폐는 커뮤니티가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운영자로서 그런 거에 대응을 해야 되는데 사실 그런 질문에 뭐라고 대답해야 될지 너무 난감해요. 그래서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저희랑도 비트코인 관련된 콘텐츠를 굉장히 많이 해주시고 비트코인의 현재와 미래 그리고 과거까지 얘기도 많이 해주시지만 사실 진짜 실제 투자자들이 잔문을 구해올 때는 상당히 어려운 건 맞네. 어려워요. 어려워요. 만약에 그 사람들의 진짜 돈이잖아. 그렇죠. 제가 그렇다고 대답을 무시할 수도 없고. 좋습니다. 저도 이제 저는 항상 길게 보는 스타일의 투자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래도 대부분의 분들은 아직까지 되게 짧게 보시기 때문에 그 짧은 어떤 시각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 물어보면 답변하기가 상당히 곤란한 게 사실입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 제가 화면상에서 굉장히 빨갛게 나오는데 저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지금 약주를 한 잔 하셨나요? 제가 저희가 안 그래도 제가 좀 더워서 그런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저녁방송 라이브를 하면 맥주 한 잔씩 놓고 해야 되지 않냐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나중에 저희가 치킨 한 마리 뜯으면서 얘기를 좀 해볼까. 회도 좋아요. 회. 회 다 쏟아. 회를 이렇게 하면서 혀바닥을 노출하면서 좀 약간 탐욕스러워 보이지 않을까. 짤로 남기 때문에 치킨으로 가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100명 이상 벌써 들어와 주시고 엄마라 카농 기분 좋은 방송이라 얼마든지 기다릴 수 있다라고 하셨고요. 노를 젓자 원화 9천만 원 기분 찐 좋다. 리차드님 분명히 많이 갖고 계시거나 한 개 이상 갖고 계신 분이라 생각이 드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좀 시작을 해볼게요. 6만 4천 달러를 찍었어요. 뭐 코인마켓캡으로 봤을 때는 6만 3천 한 7백 달러 정도인데 바이낸스로 보니까 6만 4천을 기록했던 걸로 보이고 원화 차트로는 9천만 원을 아까 한 오후 4시쯤에 찍었어요. 박수 한번 칠까요? 박수 한번 치시죠. 근데 이 박수도 받고 있어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좀 투자하셨어요? 네. 저는 비트코인에 제 재산의 상당 부분을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과반 이상을 물론 지금 기분이 좋은 건 사실입니다. 근데 당장 저희 와이프부터 팔아야 되네 어쩌네 이런 얘기를 하면 저는 이제 하나도 안 팔 생각이거든요. 지금도. 이익 실현이라는 거를 이게 올랐다. 어느 가격을 터치했다. 이래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냥 계속 가지고 가고 목적이 있다면 개수를 얼마까지 만든다. 이 분의 개수를. 이 정도 목적이 있을 뿐이죠. 아니면은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많이 올라서 내가 이걸로 근사한 집 한 채를 살 때까지는 내가 계속하고 더 늘려나간다 개수를. 이 정도 목적이 있는 거지. 뭐 1억 터치하면 얼마 이익 실현하고 2억 터치하면 얼마 팔고 이런 계획은 아예 없습니다. 저는. 그렇구나. 근데 이제 제 주변 사람들까지 다 그 정도까지 길게 보지 않고 아 올랐으면 좀 팔아야지 그래야지 그걸 수익을 냈다고 하는 거지 이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니까. 그것도 어렵죠. 좀 선택하기가. 제가 믿음이 부족했습니다. 제가 엊그저께 매니지먼트하고 리포트 라이브라고 차트 시왕 방송을 하잖아요. 그 이후에 이제 밥을 먹으면서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래도 5만 8천 달러 선의 매도벽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약간 일정량이 크지는 않으나 조정이 있을 수 있으니 뭐 하고 싶으면 조금은 익절해도 괜찮지 않냐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그날 밤에 정말 소량이지만 일단 익절을 한 번 했죠.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5만 8천의 매도벽이 뭐야. 그렇게 쉬운 벽이 무너지기 쉬운 벽이 세상에 어딨어. 세상에. 그래갖고 지금 5만 9천 6만은 물론이요. 지금 6만 4천 찍었잖아요. 네. 물론 뭐 정말 소액이기 때문에 뭐 아깝다는 생각 들지 않지만 제가 기사를 보고 방송을 자료를 만들면서도 나는 믿음이 부족한 사람이다. 그렇게 비트매니아를 하고 퓨처머니를 100분정 이사랑 해도 아직 믿음이 부족하다. 그게 문제죠. 제가 만약에 그럼 1억을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원화 기준으로 1억을 가면 많은 분들이 1억 터치했으니까 한 30% 50%만 팔아볼까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텐데 제가 한번 그분들의 앞으로의 미래를 간단하게 좀 얘기를 한번 해보면 그래요. 1억을 투자해서 그게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얼마 돼가지고 한 5천만 원을 팔았다 할게요. 그러면 5천만 원 현금으로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 5천만 원이 분명히 이상한 다른데 투자가 될 겁니다. 그치. 왜냐면 비트코인 가격은 제가 팔면 오르거든요. 그게 양자역학입니다. 왜 그러지? 양자역학 아시죠? 네. 양자역학. 상대성 이론 양자역학. 라인슈타인. 양자역학이 뭔가요? 제가 바라보면 원자는 존재하고 제가 바라보지 않으면 거기 존재하지 않는다는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팔면 떨어집니다. 아 그런 거야? 그게 양자역학이에요. 내가 사랑을 주지 않아서 떨어진다? 네. 제가 쳐다보면 갑자기 내려가고요. 제가 안 쳐다보면 바보입니다. 그렇구나. 그거 정말입니다. 과학으로 증명이 된 거잖아요. 한 명의 이탈자로 인해서 지금 오히려 어떤 분들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 네. 제가 믿음이 정말로 부족했고 수련을 더욱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마스는 이런 뉴스 나오고 개미들 들어오겠네. 이미 뭐 개미분들이 들어올 조짐들이 보이고 있는데 오늘 여쭤볼 것도 그거예요. 1억이 다 됐어요. 우리가 비트코인 1억 간다 이러면은 뭔 개소리냐. 말이 1억이지. 근데 재미있는 건 1억 간다고 욕할 때의 시절이 이미 7천만 원이 넘었어요. 그래요? 그렇죠. 한 2, 3천만 원에 얘기한 것도 아니고. 저희가 저번에 퓨처머니 했을 때 1억 간다는 그런 퓨처머니 내용 중에 출연자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근데 그분들의 생각 속에는 원화 개선했을 때 조금만 더 오르면 1억이 되거든? 근데 사람들은 1억이 어마어마한 숫자라고 생각하시고 한참을 더 가야 된다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때 이미 7천만 원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금만 올려면 되는데 오늘 9천 찍었잖아요. 그럼 1억 가는 거네. 이거 맞잖아요. 이제는 훨씬 더 가기 쉬워졌죠. 1억까지. 1억까지 간다는 게 상징성이 분명히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그 얘기도 조금 해보도록 할게요. 근데 이게 원화 기준 1억이 이게 되게 웃기지 않나요? 저는 좀 헛웃음이 지어지는 게 있어요. 1억이 우리가 원화 기준으로 1억이 간다는 게 달러 기준으로는 아직 정고점을 못 들었지만 원화 기준으로만 들은 거잖아요. 그걸 보면서 비트코인에 투자하기 잘했다는 생각이 들면서 동시에 이걸 가지고 환호하는 게 과연 맞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건 맞지. 왜냐하면 저희나 일반적인 매체에서 다루는 숫자들은 보통 달러 단위로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지금 6만 4천, 6만 3천, 지금 아까 코인마켓캡에서 보면은 6만 2천 5백 달러 이 정도에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데 그러면 아직 정고점까지 가려면은 6만 4천만 해도 한 4천 달러 더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원화는 지금 이미 뚫고 천만 원 가까이 더 올랐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이게 맞냐. 원달러 환율이 1,100원, 1,200원이었을 때 우리가 정고점을 논하면서 언제 그러면 1억까지 갈까 이렇게 했었으니까 지금 이제 원달러 환율이 1,300원이 기본적으로 넘어가니까 당연히 저희가 본격적으로 들어갔을 때 그러니까 비트코인에 투자하기 시작했을 때 예를 들어서 2021년 11월 이후로 계속해서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뭐 아무도 투자하지 않았을 테지만 저희같이 업계에 있는 사람들은 그때 이제 싸다면서 막 줍줍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는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생각해보면은 6만 9천불이라는 정고점 우리나라 돈으로는 8천만 원이었어요. 8천만 원까지 언제 갈까를 생각했지 9천만 원 1억 간다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아직 정고점을 사실 안 넘은 거잖아요. 안 넘었는데 우린 다 뚫었고. 우린 다 뚫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원화의 상대적 가치가 하락하고 있었다는 것 그만큼. 21년부터 지금까지. 그러니까 원화의 가치가 우리가 아는 법정 통화의 가치가 코리아의 법정 통화 가치가 그렇게 허무하다는 거지. 허무하다는 거죠. 원화 표시 자산에 그동안 그래서 많이 투자하셨던 분들은 상대적으로 그만큼 피해를 보고 있었다는 게 지금 이렇게 증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생기고 통화 가치가 떨어지면서 내가 갖고 있는 자산은 그대로인 것 같으나 비트코인을 보니까 사실은 떨어져 있던 거죠. 그렇죠. 달러 대비해서. 달러 표시 자산을 예를 들어 미국 주식에 투자하셨던 분들은 환차의 이익까지 얻으시는 거죠. 주가의 상승으로 몰아서 그걸 만약에 팔아서 원화로 다시 환전하면 환차의 이익까지 얻는 거고 국내 주식에 투자하셨거나 국내 부동산이나 원화 표시 자산에 투자하셨던 분들은 이제 환차 손까지 고려를 하셔야 되는 상황인 거죠. 제가 하나 우리 백호 쪽 이사한테 비즈니스 하나 제안할게요. 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필수품이나 유명한 제품들을 제품 가격이 있잖아요. 그거를 BTC 기반으로 쌍을 만들어주는 거야. 가격을. 그래갖고 그거를 차트로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뭔가의 생필품 가격 무슨 지수가 있거나 가격 변경 이런 게 있잖아요. 네이버에도 마켓에 보면 얼마였다가 얼마였다가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를 BTC 가격으로 밑에 분모를 쳐서 몇 분의 몇으로 해서 이게 얼마나 움직이는지를 보는 거야. 그것도 재밌을 것 같아. 계란 한 판에 얼마였다가 비트코인은 얼마였다가 그런 시대가 분명히 올 것 같고 만약에 1억을 띄잖아요. 그럼 1억의 비트코인 한 개라는 페어가 생기잖아요. 이 기준이 조금이라도 유지가 되거나 좀 고가로 유지가 되면 충분히 계산하기도 쉬워질 거고. 맞아요. 그게 딱 상징성이 있으니까. 그리고 비트코인이 1억이 되면 1사토시가 1원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1사토시가 1원이 되면 상당히 계산하기 쉬워지겠죠.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1억분의 1부터 살 수 있으니까 1사토시가 이제 최소 구매 단위가 딱 되는 거죠. 그렇죠. 스타벅스 커피 한 잔에 4,600원 또는 맞나요? 4,600원인가. 뭐 요새. 5,000원이라고 하고 5,000사토시 이렇게 쉽게 계산이 되는 거니까. 누구의 말대로 부자들이 가는 곳이니까. 그러니까 저는 죄송합니다만 스타벅스를 안 간 지 오래돼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일단은 첫 장면이 6만 4천 달러 원화 사상 최고가 맞습니다. 지금 업비트에서는 8,700만 원 8,790만 원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고 코인마켓캡에서는 6만 2천 6백 달러 정도 이렇게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데 요게 이제 아시아장이 마감이 되면서 미국장으로 넘어가는 타이밍이 슬슬 도래하면 이게 또 상황이 저녁시간에 조금 바뀝니다. 그렇죠. ETF가 또 가동을 또 시작하기 때문에. 오늘 밤이죠. 그렇죠. 어제 기준으로는 지금 자산 최고가를 뚫을 정도의 매수세가 유입된 게 이제 모든 인플로우 차트를 통해서 확인이 된 상태다. 그래서 다음 장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오디오가 조금 작은 것 같으니까요. PD님 확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거 지금 차트가 아까 제가 자료를 만들 때 만든 건데 이거 맞냐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네. 지금 보시면은 시청자분들 지금 화면 보시면 알겠지만 밑에서 이제 잠바를 계속 치다가 이렇게 성큼성큼 올라가고 좀 올라갔네 하다가 이제 횡보를 하나 싶었는데 또 올라가고 그리고 한번 피로치미 떨어졌다가 또 올라가고 이건 맞습니까 진짜? 어 굉장히 다이나믹한 무브먼트이면 맞는 것 같고요. 이게 맞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도. 너무 급격하게 오른다는 생각이 들어요. 좀 올라가고 지금 SBS 어젯밤 오늘 아침에 모닝와이드 뉴스예요. 지상파의 비트코인 차트가 나왔다는 거는 의심상치 않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약간 끝물의 조지 뉴스도 있네요. 그러니까 모든 커뮤니티에는 지상파 뉴스나 이런 뭐 무슨 종편에서 나온 뉴스 가지고 짤방 만들어서 비트코인 얼마 올랐다. 그럼 댓글이 전부 끝물 아니냐 지금 팔아야 될 때 아니냐 못 들어간다. 다 그 얘기거든요. 근데 구글 트렌드를 쳐보시면 비트코인을 쳐보시면 아직까지 국내던 월드와이드 세계건 그렇게 많이 관심이 올라오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그건 또 신기하네. 그거 신기하죠. 아니 최고가라는데 왜 트렌드는 또 안 올라와? 생각보다 제 지금 일하고 있는 공유오피스 안에도 비트코인 가격이 이렇게까지 올라가고 있다는 걸 아예 모르는 사람도 되게 많아요. 진짜요? 네. 오히려 옛날에 전고점 때 6만 8천 달러 때나 그 전에 난리가 났을 때는 온 세상에 진짜 난리가 났거든요. 그러니까요. 이게 그러니까 생각보다 사람들의 이 생각이 한 번 확 변하려면은 그 전 전고점에는 얼마였죠? 6만 9천 불이었잖아요. 그 정도 가격이면 충분했던 거고 이제는 이제는 이 시장이 이미 있는 사람 말고 새로운 사람들을 관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이 가격으로는 부족하다는 얘기죠. 부족하다. 더 올라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디까지 올라가나 이제 여기서 슬슬 이제 걱정이 생기고 한숨이 나오는 분들이 생길 것 같은데 그분들을 위해서라도 오늘 좀 설명을 해 주시고 가야 돼요. 알겠습니다. 네. 잠깐 지금 채팅을 좀 보면은 1억 이하는 앞으로 보기 힘들 수도 있다. 선택은 각자의 뭐 기분 짱 좋다. 퇴근 후에 침입하러 간다. 이따가 뭐 끝나고 방송 끝나고 시간 되시면은. 너무 좋죠. 최영미님. 저희 뭐 공덕이 있는데요. 뭐 함께 하실 분들은 위험한 도구만 안 들고 오시면은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바오님. 2억은 가야 놀라지. 2억은 가야 놀라지. 이 멘트도 요새 심심치 않게 봐요. 맞는 말인 것 같아요. 2억 갈 수 있는 거예요? 진짜 미쳤다 이거 맞아가 아니라. 와 진짜 XX 미쳤다 이렇게 얘기가 나올 정도 돼야 그래야 비트코인 쳐다보지도 않던 사람들이 올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물어볼게요. 미쳤다라는 소리는 오름세가 심상치 않고 지금 비트코인이 일주일간 20% 이상 올랐어요. 굉장히 무거운 친구인데도 불구하고 20% 올랐는데 이게 오르는 그래프 모양을 보니까 미쳤다고 하는 건데 백훈총 이사 같은 경우는 어떤 정도의 가격대에 갔을 때 이 정도는 좀 오바가 아닌가 싶은 느낌이 받을 것 같아요. 계속 올라서 1억 5천까지 가면 저는 그럴 것 같습니다. 1억 5천? 1억 5천이면 달러로는 얼마지? 달러로 얘기하면 10만 불이 넘는 거죠. 11만 불? 11만 불? 12만 불? 12만 불. 네. 그 정도까지 가면 이제 아 이거는 좀 이상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그때는 좀 과열됐다? 네. 과열됐다 생각할 것 같아요. 그럼 그때쯤 돼야지 그때 좀 버신 분들이 이제 좀 헐 것 같다? 그렇죠. 오히려 백훈총 이사 같은 분이 갖고 있던 거. 물론 회사 자산으로 갖고 있는 것도 있겠지만 만약에 좀 수익을 보겠다 싶으면 그 정도는 돼야 만족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 정도는 돼야 한 번 네. 어느 정도 일부라도 익절을 할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나는 근데 5만 7천 불에서 털었는데.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제 말은 앞으로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일단 다음 주 한번 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많은 이유로 이제 상승의 이유로 지적이 되고 있는 게 당연하고요. 반감기라는 이슈가 있고 여기 레버리지 투자라는 것도 있고 여기에 뭐 우리가 하나를 조금 더 투자를 추가를 하자면 올 연말에 미국 대선이나 금리 인하 이슈 이 정도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첫 번째 저희 이제 이현재 아나운서가 기사를 쓴 비트코인 급등 이유는 ETF 승인 반감기 레버리지 투자. 이 중에서 이제 하나씩 볼게요. ETF 승인. 승인이라기보다는 이제 ETF 거래로 인한 매수세 유입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생각보다 ETF를 통한 인플로우 자금 유입이 굉장히 빠르고 급격하게 늘고 있어서 그게 비트코인 가격 상승의 주요 제로라고 생각을 하는 편인데요. 하루 평균 6억 달러의 자금이 들어옵니다. 지금 현재. 6억 달러. 평균입니다. 매일매일 다르긴 한데 하루 평균 6억 달러면 8천억 원이죠. 8천억 원. 네. 아이비트. 블랙록 아이시어스가 항상 1등을 하고 피델리티가 2등을 하고 3위는 비트와이즈일 때도 있고 그런데 전체적으로 평균 6억 불의 자금이 ETF를 통해서 비트코인으로 매일매일 들어옵니다. ETF는 패시브 펀드예요. 그래서 자금이 들어오는 족족 사야 됩니다. 액티브 펀드가 아니기 때문에 뭐 놔뒀다가 조금 가격 떨어지면 사고 이런 게 아니라 주문이 들어오면 자금이 들어오면 주문이 들어오는 거니까 바로 현물을 사야 됩니다. 그러니까 6억 불어치 비트코인 순 매수세가 들어온다고 보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하루에 비트코인이 몇 개가 채굴되나요 여러분? 이게 제가 알기로는 하루에 한 450개? 900개입니다. 현재 900개. 그렇죠. 이제 450개 되는 거고. 그렇죠. 맞습니다. 반감기가 지나면 450개가 되죠. 그러니까 하루에 6억 불이면 지금 만 개 정도의 비트코인을 매일 사고 있는 거잖아요. 6만 불이라고 치면 비트코인 한 개 가격이 6만 불이라 치면 6억 불의 자금이 들어오면 그게 만 개의 비트코인이라고 쉽게 계산하고 쉽게 계산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채굴되는 건 900개인데 수요가 만 개면 10배가 넘잖아요.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거라고 우리가 쉽게 이해하면 되죠. 하루에 새로 나오는 비트코인이 900개 정도인데 이제 하루에 ETF에서 매수하는 수준이 2주치 정도를 하루에 매수를 매일 하고 있다. 그렇죠. 뭐야. 게다가 지금. 남아 도는 게 없겠는데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이미 유통된 게 많잖아요. 비트코인이. 그래서 새로 채굴된 것만 가져가는 게 아니라 현재 시장에 나와 있는 것들이 ETF를 통해서 인플로 되는 거지만 거래량도 그래서 굉장히 엄청 높아요. 지금 하루 거래량이 70억 불이거든요. 어제 28일자 장에서 역대 최고치의 거래량을 달성했을 거예요. 뒤에 자료가 있는데 한번 켜주시겠어요? 일단 말씀하시죠. 네. 거래량이 그래서 많이 발생한다는 건 그만큼 손받김이 많이 일어난다는 거잖아요. ETF를 통한 활발한 손받김. 그만큼 시장이 굉장히 과열되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고 어떤 기관 플레이어라든가 전문 투자자들이 들어와서 ETF를 통해서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을 상당히 잘 이용해 먹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지금 보여주시는 장 다음 장을 보면요. 지금 비트코인 ETF가 2월 28일 기준으로 최다 유입을 했다. 이 내용이거든요. 지금 오른쪽에 있는 게 블룸버그의 애널리스트가 자기 트위터에다가 올려준 건데 기가 막히게 로고로 지금 아이비트 인플로우를 가르긴 했는데 이제 이런 거를 봤을 때 지금 왼쪽에 있는 거는 큐물라이티브 플로우니까 이제 누적된 유입량인데 지금 각도가 25일 지나서 28일까지 오는데 각도가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더 가파르게 막 사고 있다는 얘기네. 그러니까 매일매일 가파른 양의 비트코인이 신규 자금이 들어오고 있다는 거고 오른쪽에 그 블룸버그 까만색 화면 저건 초록색 네모 친 거 바로 옆에가 이제 거래량이거든요. 77억불입니다. 저게 지금 파란색 토탈이라고 돼 있는 77억불. 로고 혹시 뺄 수 있으면 잠깐 빼주실래요? 하루 거래량이 77억불이다. 이게 ETF 1월 15일에 상장돼서 거래되기 시작하고 아마 역대 최고칠 겁니다. 그만큼 현물 시장도 활발하지만 ETF도 굉장히 활발하게 거래되고 있다는 거죠. 지금 엄청난 가속화되고 있는 비트코인 스팟 ETF의 이제 누적된 인플로우고요. 오른쪽은 지금 ETC는 이제 그레이스케일의 신탁펀드였다가 ETF가 된 그거고 얘는 기존의 것에서 지금 빠지고 있어서 보시면은 오른쪽 위에 마이너스가 되어 있죠? 그렇죠. 이거는 지금 빠지는 속도는 좀 어떻게 된 거예요? GBTC에서 아웃플로우 발생하는 거는 조금 완화되고 있고요. 이 전화면에 이제 저희 ETF 펀드플로우 그래프가 있었는데 조금 전에 봤던 거. 그걸 보면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예요? 네, 이거예요. 이거는 이제 AUM 같긴 하네요. 네, 아무튼. 밑에 있는 그래프를 보고. 그래프를 보시면 이제 가장 위에 있는 진한색 파란색 선이 토탈이고요. 전체 ETF의 AUM. ETF의 전체 이제 뭐라고 해야 되지? U200? 전체 시가총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가총액, 네. 자산 규모. SL 언더매니지먼트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 전체 ETF, 11개 ETF가 가지고 있는 자산의 규모가, 자금의 규모가 꾸준히 이제 오른쪽으로 조금씩 올라가는 걸 볼 수가 있죠. 줄지 않고 있죠. 그런데 그 바로 밑에 있는 하늘색 선이 GBTC예요. 하늘색, 그러니까 점점 된 거는 가격 있잖아요. 비트코인 가격이고. 파란 거 밑에 있는 하늘색이 여기 GBTC. 보면 완만하게 내려가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조금 더 내려가다가 조금 들어왔다가 지금 올라왔는데 올라온 거는 무슨 의미예요? 올라온 거는 이제 유입이 있었다는 거죠. 유입이, GBTC도 있긴 있어야 되니까. 그렇죠. 올라왔다. 네, 유입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그리고 이제 그 밑에는 블랙록이랑 피델리티 같은 것들이 이제 스케일 때문에 좀 납작 눌려있긴 한데 계속 꾸준히 늘고 있는 거 볼 수가 있죠. 조금 더 자세히 보시면은 24일부터 아이비트 그러니까 세 번째 있는 초록색 같은 그 선이 꺾임새가 좀 높아졌죠. 그렇죠. 그러니까 조금 더 많이 튀어서 더 많이 샀다는 얘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뜻은 두 번째 있는 GBTC랑 이게 간격이 좁혀진다는 거는 여기서 빠지고 여기가 사는 게 붙고 있다. 그렇죠. 사는 게 더 많아졌다. 맞습니다. 그 얘기가 되고 있는. 그렇죠. GBTC에서 빠져나가는 건 훨씬 상세하고도 많은 만큼 자금이 매일매일 들어와서 결국 비트코인의 매수가 굉장히 속도가 탄력이 붙어서 비트코인이 이제 품귀 현상이 벌어져서 가격이 올라간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죠. 저는 궁금한 게 오 깜짝이야. 전체 화면으로 보여주셨는데 지금 세 번째 있는 게 블랙록이고 두 번째 있는 게 그레이스케일인데 지금 시장에서 우리가 뉴스를 볼 때 투자자분들이 볼 때 봐야 되는 뉴스의 지표는 아이비트 그러니까 블랙록 겁니까 아니면 그레이스케일 겁니까? 어떤 게 좀 더 주요한 지표에 가까워요? 둘 다 되게 중요한데요. 둘 다 되게 중요한데요. 같이 봐야 돼요. 이런 걸 물어봤네. 같이 봐야 됩니다. 아이비트로 인플로우가 많이 발생했다 이런 기사가 나와서 예를 들어 이런 블랙록 아이비트 유입량 사상 최대 이런 기사 많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시 얘기를 빼놓고 얘기하면 사실 의미가 없어요. GBTC에서 아웃플로우가 그만큼 많이 발생하면 상쇄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GBTC에서는 그럼 얼마나 빠져나갔지? 그걸 같이 봐야 됩니다. 그런데 보시면 그래프를 보면 아시겠지만 GBTC의 AUM이 최근 며칠간 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아웃플로우가 인플로우로 전환됐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걱정할 게 없는 거죠. 블랙록이랑 들어오면 들어오는 족족 다 비트코인 가격에 반영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잠깐만 아까 봤던 또 다른 그래프 하나 있었잖아요. 그것도 이거 다음에 이어지는 어제자 오늘자 그래프니까 한 번 더 보겠습니다. 2월 28일 써 있는 거 그거 한번 보면은 이걸 다시 보면 또 로고 한번 빼주시고 더 이해가 될 것 같아요. 27일까지만 봤던 게 방금 전에 그 그래프 우리 백군종이사가 개발한 비트코인 이트펀드플로우 닷컴 들어가시면은 이제 시차는 조금 있습니다만 매일 어느 정도의 기울기와 수준으로 지금 계속 자금이 유입되는지 쉽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 지금 오른쪽에 있는 건 블룸버그 터미널에서 내놓고 있는 자료인데 아까 끝에 유입이 조금 생겼다고 했고 그리고 아이비트가 이제 최대 수준의 유입이 생겼다고 했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지금 9천만 원까지 뛰게 됐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는 걸까요? 그렇죠. 왜 이렇게 말이 안 나오니까? 아이비트랑 아이비트가 지금 6억 불 인플로우 28일에 피델리티가 2억 4천만 불. 근데 GBTC는 아웃플로우긴 하지만 2억 불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블랙록 아이비트 하나만 하더라도 GBTC 아웃플로우를 3배 이상 상쇄하는 금액이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GBTC 아웃플로우를 상쇄하는 인플로우가 들어와주면 비트코인 가격에는 분명히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어요. 엄청나군요. 이게 사실은 저희가 이제 하려는 얘기 약간 건너뛰고 뒤로 이제 바로 ETF로 간 거긴 한데 ETF가 궁금한 게 ETF가 이제 세상의 중심이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이제 비트코인 가격을 좌우하는 게 개인 투자자들의 물량이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있고 거래가 거래소로 뭘 보낸 예전엔 그런 뉴스가 많았으나 그것보다 그냥 ETF가 하루 사이에 얼마를 샀니 이게 더 중요해져버린 그런 느낌이 좀 드는데요. 그런 부분을 걱정하는 분들이 많죠. 비트코인 가격이 이제 마치 주식처럼 너무 매크로와 결부돼가지고 가버리게 된 거 아닌가. 이미 좀 그런 느낌이 있어서요. 그러니까요. 그런 게 분명히 있는 것 같긴 한데 글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는 나쁜 현상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나쁘지 않다. 이제 가격이 어떤 그동안 거래소를 통해서 가격이 매겨지는 현상은 그동안의 환경은 사실상 투명하지 않았어요. 이 거래소들 바이낸스랑 뭐 이런 거래소들이 얼마나 신빙성 있는 데이터를 제공하는지 지금 그 거래소에서 일어나는 트레이딩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정당성? 정말 개인들이 그렇게 비트코인을 거래해서 발생하는 거래인과 맞는지 그 거래소에서 매겨지는 가격이 정말 진짜 가격이 맞는지 이런 거는 그 거래소만 알아요. 우리가 이거를 온체인으로 가격을 매겨가지고 사람들이 다 누구나 알기 쉽게 이렇게 알릴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결국 코인마켓의 가격 보고 우리가 비트코인 가격 얼마고는 알잖아요. 국내 거래소도 마찬가지로 원화 가격은 다 국내 거래소 들어가서 가격 보죠. 그런 것들이 이제 이 비트코인 시장이 비트코인 가격이라는 게 사실상 굉장히 불투명하다라고 생각밖에 없었던 이유인데 이제 ETF를 통한 자금 유입이 만약에 가격을 이끄는 상황이라면 투명하다고 할 수 있죠. 훨씬 투명하다 할 수 있어요. 오히려 투명하다. 훨씬 투명하다고 할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거기에 좀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예전부터 코인이라는 시장을 좀 독립적인 시장이라고 보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은 ETF 자체부터 반대를 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이른바 비트맥시 같은 분들. ETF라는 이제 세상의 주류의 돈들이 우리가 만들어 놓은 시장을 좀 해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분들의 논리는 뭐였던 거예요? 만약에 이 자산운용사들이 비트코인을 대량으로 가지고 있게 되면 비트코인의 어떤 정책, 비트코인의 어떤 그런 정신에 반하는 어떤 다른 변화를 꾀하려고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정부가 비트코인이 너무 자금 세탁에 많이 악용되므로 이건 어떻게든 규제를 해야 된다. 미국 정부가 이렇게 결정을 했을 때 자산운용사들은 당연히 거기에 동조할 수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은 우려를 하는 거죠. 비트코인이 너무 많이 그들에게 편중되면 이제 비트코인의 어떤 뭐 여러 가지 방향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런 자산운용사들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을까. 그러면은 탈중앙화가 훼손되지 않을까. 결국 이런 걱정을 하는 건데 그거는 비트코인의 개수가 아무리 많이 그들이 갖고 있어도 별로 바꿀 수 있는 부분이 없다는 게 지난 2014년도에 있었던 블록사이즈워라는 이벤트를 통해서 한 번 검증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걱정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한 번 무슨 내전 같은 게 있었다고 들었는데 비트코인을 어떻게 할까를 결정하는 그런 결정을 일반 투자 같은 거 그렇죠. 일반 개인 투자자들과 코인베이스 당시에 굉장히 큰 거래소들의 어떤 대표들 이들이 의견이 완전히 갈렸었어요. 비트코인은 더 확장성을 도무해야 된다. 블록 하나의 용량이 1메가밖에 안다니까 처리가 너무 느린 거 아니냐. 사람들이 뭐 몇 억 명이 쓸 건데 앞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냐. 이러면서 블록체인 블록 용량을 8메가바이트로 늘리자. 이런 투표를 하게 된 건데 그거를 만약에 비트코인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거래소 대표들이 그 개수로 표로 밀어붙일 수 있었으면 아마 그렇게 됐겠죠. 하지만 비트코인은 비트코인 개수가 얼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영향력이 있냐 말하자면 커뮤니티 안에 영향력이 얼마나 크냐가 중요하거든요. 1인 1표예요. 무조건 1인 1표고 노드 기계를 자기가 동원해가지고 일부러 표를 많이 만들어낼 수 있지만 여기서 표라는 거는 채굴자 들 말하는 거죠? 그렇죠. 간단히 설명드리면 커뮤니티, 우리 같은 일반 투자자 또는 채굴자 또는 풀로드라고 하는 노드 운영자들 이렇게 세 종류가 있습니다. 참여자들이, 커뮤니티. 이 사람들이 모여서 얘기를 해요. 포럼이라는 데서 비트코인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굉장히 긴 시간을 거쳐서 결정이 돼요. 이거는 하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어떤 컨센서스가 형성이 되면 표를 붙이는 거예요. 표결을 붙이는 거예요. 어떻게 붙이냐. 트랜섹션을 올리면 그 트랜섹션에 찬성 반대 이렇게 채굴자들이 글을 남겨서 그 트랜섹션을 통과시켜요. 어렵지만 그런 게 있다. 그러니까 채굴자들의 몇 십 프로 이상, 과반 이상, 중과반 이상, 중다수결입니다. 여러분. 그냥 50% 이상이 아니라 70% 이상일 거예요. 중다수결로 투표해서 대다수가 동의하면 가는 겁니다. 그렇게. 그래서 이제 세그위트라든가 템루트라든가 이런 업데이트들이 지난 몇 년간 진행이 됐던 거죠. 그런 식으로? 네. 템루트가 저는 그것부터는 용어라든지 어떤 게 이루어지는지 아는데 지금의 인스크립션이니 무슨 레이어 2라든지 이런 걸 가능하게 했던 결정이었다. 그렇죠. 그렇게 보면 될까요? 맞아요. 비트코인도 계속해서 업데이트가 됩니다. 이렇게 업그레이드가 되고요. 기술적으로. 다만 컨센서스, 합의를 도출하는 게 굉장히 어렵고 오래 걸리긴 해요. 전원 합의를 이뤄내야 되니까. 그래서 가산운용사들이 비트코인을 하루에 6억 불씩 들어오는 자금을 가지고 비트코인을 매수하고 그 비중이 전체 비트코인 유통량의 6%에 다다른다. 이런 걸 보면 무섭죠. 얘네들이 결정하는 거 아니야? 그럴 수 있지. 그런데 비트코인은 그 정도 스트레스 테스트는 이미 거쳤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굳이 안 해도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퍼센티지가 공개적인 주체도 공개적으로 알려진 주체 중의 퍼센티지가 높은 거지 숨겨진 엔티티, 그런 주체들은 아직도 수많은 퍼센티지가 있기 때문에 그게 ETF가 아직 많은 유입이 있지만 정책적으로 영향을 가해서 오히려 자기들이 영향을 가했을 때 손해보는 게 더 많을 테니까 잘못하면 자기 발등 찍는 결정을 하는 것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굳이 그런 짓은 하지는 않겠다. 맞습니다. 그런 생각 드는데. PD님이 잘 돌려주셨어요. 일단은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엄청나게 급등을 했고 지금 약간 빠지는 모습을 보이긴 하지만 자꾸 자꾸 너무 오르니까 자꾸 가격을 확인하게 되네. 무의미하게. 많이 있지도 않으면서.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아까 제가 삶의 정보님이 비트코인 때문에 꿈꾸는 것 같다고. 여기 3,900만 원에 현찰 몰빵에서 두 개 질렀는데 운이 좋았다. 그럼 지금 얼마 보신 거예요? 한 1억 보신 건데? 그러네요. 3,900만 원에 두 개 질르셨으면. 네. 3,900에 두 개를 질렀는데 운이 좋았다. 앞으로 5년 가져간다. 하여튼 감사합니다. 저한테도. 저희가 선물을 많이 드리고 있는데 저한테도 기운을 좀 주시길 바라는데 저는 5만 7천에서 익절을 했다는 그런 슬픈 소식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